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누가 말이야, 범죄를 흠폐해준 대가로 뭘 받았다면 그게 뭘까? 별만한 가치가 있는 거였겠지? 지금 살인범을 잡는 거야. 잡고 싶은 놈을 잡는 게 아니라. 나도 마찬가지야. 그 놈은 내가 잡을 거야. 나는 가끔 네가 악당인지 경찰인지 헷갈린다니까. 어쩌다 이렇게 됐냐? 선택은 네가 한 거잖아. 봐라. 그냥 일이 꼬인 거지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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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